네 번째 파트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구조적 지리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SQ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같이 한번 볼게요. SQL의 개념 먼저 나와 있죠? DBMS의 표준 언어가 SQL이고요. 관계 대수라는 걸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대수가 뭔지는 이따가 배울 거고요. Relation을 입력해서 새로운 형태의 Relation을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Relation을 재료로 새로운 형태의 Relation이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기가 편하다. 그렇게 써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대표 기능이 있어요.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QL 중에 내장 SQL이라는 것도 있는데 내장 SQL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통합되어 있는 SQL을 내장 SQ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행문 구현이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내장 SQL은 다수의 튜플, 튜플이 아직 뭔지 모르죠? 다수의 행 반환이, 결과 반환이 가능하지만 내장 SQL은 수행 결과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SQL이죠. SQL 명령어가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데이터 정의어, 정의 기능을 하고 있겠죠. 데이터 조작을 위한 공간을 정의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언어입니다. 공간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공간, 구조, 객체 같은 의미인데 얘네들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어가 아래쪽에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전에, 살짝 가려졌죠?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컨트롤 Z가 안 된다는 거죠. 되돌리기가 안 된다는 부분 역시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조작어는 데이터 자체를 검색하고, 삽입하고, 갱신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TCL이라는 걸 활용해서 복구할 수 있다. 방금은 복구가 안 됐었죠? 그거 차이점 봐주시고요. 아래쪽에 네 가지 명령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이번엔 데이터 제어입니다. 데이터 제어는 사용자의 접근 통제나 병행 수행이라든지 구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설정에 관련된 작업들,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명령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명령어들 중에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TCL이라는 형태로 별도로 분리를 하기도 해요. 이 TCL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공부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금 전에 SQL 공부할 때 관계 대수를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 대수는 관계 해석이라는 논과 같은 형태의 계산 결과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관계 해석도 같이 좀 볼 겁니다. 관계 해석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비절차적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의 수로 해석에 기반한다고도 되어 있죠. 관계 대수는 정보를 어떻게,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정의하는 절차적, 방금은 비절차적이었죠. 얘는 절차적 언어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고요. 이 관계 해석은 논리 기호를 사용합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죠. 원래는 좀 더 있는데, 이 다섯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 동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낮다가 아니라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 다음이 사실 어렵습니다. 관계 해석은 이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관계 대수는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정의하는 절차적 언어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산자와 연산 규칙 등을 이용해서 주어진 릴레이션으로부터 원하는 릴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 집합 연산자와 순수 관계 연산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집합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곡이 있고요. 순수 관계 연산자는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그 다음에 디비전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실제 표를 예시로 들어서요. 합집합은 말 그대로 합하는 겁니다. 튜플의 중복 없이, 이 튜플이라는 것은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의 중복이 없이 합하는 연산이다. 라는 거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식은 안 나올 거고요. 이렇게 정도만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기호와 그 다음에 이 기호 명칭 정도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Relation R과 Relation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Relation S가 있습니다. 그거를 합집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얘네들은 각각 대응되는 속성의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차수도 동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수라는 것은 열의 개수예요. 열 개수, 보겠습니다. 열 개수, 여기도 3개고 여기도 3개예요. 그 다음에 속성의 도메인, 회원번호, 회원번호, 이름, 과목 다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합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2번하고 3번 회원은 중복되는 부분이죠. 얘네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중복을 제거해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4번, 그리고 2번, 3번이 같이 뭉쳐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포인트는 중복 없이 합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이번에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중복되는 부분만 추출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연산이에요. 자,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릴레이션인데 기호만 바뀐 거죠. 그러면 1번, 4번은 중복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차집합입니다. 차집합도 마찬가지네요. 두 릴레이션의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동일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빼기라는 기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른쪽에 있는 릴레이션의 데이터와 동일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릴레이션은 방금 전과 똑같거든요. 빼기를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에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여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곱, 곱집합입니다. 곱집합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은 두 릴레이션의 차수와 대응 속성의 도메인이 같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랑 다르죠?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릴레이션의 튜프를 합치고 행을 합치고 순서상의 집합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에요. 결과 릴레이션의 기수는 두 릴레이션의 기수들의 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수라는 것은 행의 개수예요. 정리를 다시 할게요. 열의 개수가 있고요. 행의 개수가 있는데 열의 개수는 차수라고 하고요. 행의 개수는 기수라고 합니다. 열차,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곱집합은 커티션 곱이라고도 하고요. 크로스 조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결과가 똑같겠죠. 그거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기수는 기수들의 곱인지 차수는 차수들의 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릴레이션이 R과 S가 있어요. R과 S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다섯 개죠. 결과 볼게요. 다섯 개죠. 자, 그래서 차수들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수도 볼게요. 여기 세 개고요. 여기 두 개입니다. 그러면 3, 2, 6이죠. 데이터가 여섯 개가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곱이고 얘네들은 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보겠습니다. 셀렉트는 릴레이션에서 조건에 맞는 튜플을 추출해서 수평적인 부분 집합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볼게요. 릴레이션에서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튜플만 추출을 하고 싶대요. 여기 중에서 자, R이라는 릴레이션 중에 대여 횟수가 7보다 큰 애들 제가 파랗게 체크를 해놨죠. 이 세 가지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원하는 걸 뽑아서 부분 집합을 구한다고 해서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셀렉트를 의미하는 기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될, 입력될, 릴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조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수평적이 있으면 수직적도 있겠죠. 수직적 부분 집합은 지정된 속성만 추출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예시를 한번 보면 이렇게죠. 릴레이션 R 중에서 회원번호와 이름만 가져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여 회수는 안 나오고 회원번호와 이름만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걸 수직적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와 셀렉트 그렇게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조인입니다. 조인은 좀 종류가 많은데요. 두 릴레이션에서 조건에 맞는 튜프를 하나로 합친 릴레이션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릴레이션의 공통 속성이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성 값끼리 비교를 해서 조건에 맞는 걸 합치게 되겠죠. 보통 조인은 이렇게 보타이라고 해서 나비 넥타이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아래쪽 표를 보시면 릴레이션이 두 개 있습니다. 릴레이션이 두 개 있는데 이 R하고 S를 보타이 조인을 할 거예요. 학번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그대로 나오고요. 니네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애들이 그대로 붙어요. 이렇게 되면 학번이 중복되게 되죠. 이거를 없애는 게 자연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조인은 기호 옆에 N이 붙습니다. N이 붙으면 동일 속성을 기준으로 알아서 조인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학번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만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훨씬 더. 다음은 외부조인인데요. 외부조인은 총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튜풀도 결과에 포함하는 확장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Null이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한번 보죠. 릴레이션 R과 S는 똑같습니다. R과 S는 똑같은 상태에서 완전 외부조인, 왼쪽 외부조인, 오른쪽 외부조인 입을 보는 겁니다. 자, 완전 외부조인은 조건에 맞지 않아도 결과에 포함한다고 했었었죠. 지금 보면 왼쪽에는 111과 222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1과 33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1을 빼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333이 없지만 파이썬 자바를 비워두면서까지 추가를 하고요. 여기는 둘둘둘이 없지만 험할 정보처리를 비워두면서까지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완전 외부조인입니다. 그 다음 왼쪽 외부조인은 왼쪽은 모두 나타내요. 이것처럼. 그런데 오른쪽은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 외부조인입니다. 오른쪽은 반대겠죠. 오른쪽을 무조건 다 포함합니다. 대신에 왼쪽은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둘둘이 빠진 거죠. 이렇게 외부조인과 그 다음에 자연조인 이런 부분의 차이를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비전이 있네요. 디비전이 관계 대수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대상 릴레이션에서 다른 릴레이션 속성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튜플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별이 남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치하는 속성 중이에요. 다른 릴레이션의 속성, 이거 속성과 일치하는 속성을 제거한, 이 부분을 제거한 릴레이션을 생성한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름, 성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 성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조건입니다. 남인 애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게 되겠죠. 남. 이렇게 갖고 오는데, 여기서는 조건으로 썼던 이 속성을 출력에서는 제외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별에서 남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건데, 나는 성별을 출력하고 싶은 건 아니고, 성별은 조건으로만 쓰일 거니까 출력에서 제외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관계대수가 마무리되고요. 마지막으로 쿼리 최적화 규칙까지만 볼게요.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최적화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수직적 부분 집합을 먼저 진행하는 게 데이터가 가장 많이 날아갑니다. 가장 많이 날아가는 부분을 먼저 수행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 이거는 수평적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에 수평적 부분 집합이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필요 없는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날아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인은 어쨌든 두 데이터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수행한다. 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